생리전 증후군 증후군이 아니라 전력이다. 에스테로젠은 베란 직전에 난폭이 마지막에 줄어들기 시작하고 에스테로젠 양이 줄어들지만 프로게스테론 분비량은 왕성하게 높아지기 시작한다. 프로게스테론의 황체기를 거치며 중간점 정점이 이르렀다가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급 강화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즉 생리를 막 시작하기 직전에 주기의 마지막 며칠간 생리전 증후군이 찾아올 수가 있다. 프로게스테론의 느긋은 감정과 사회생의 연관이 있다면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은 실제로 이 호르몬 소체가 낮아지는 후퇴의 결과이다. 1950년대 중반에 생리전 증후군이라는 영어를 만들어낸 영국의사이자 과학자인 캐슬이 달튼 박사는 낮은 프로게스테론의 수치와 생리전 증후군 시작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중요한 발견을 해냈다. 여성의 건강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호르몬과 행동에 관한 근육의 아이디어는 본인의 생리 쪽에 대한 개인적인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달튼은 생리 직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변두통이 임신을 하자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임신 기간 중에서 프로게스테론은 태아의 발달과 임신부에 건강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느라고 다양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평균 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받은 남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생리전 증후군과 관리전 양성이 나타나 여성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생리전 증후군으로 돌아가서 애정차 그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면 당신은 누워야 할 것이다. 사신교가 되면 소녀들은 아이젠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호르몬의 파도를 타게 되고 처음 서피기에 나선 초보다들처럼 주기적으로 그 파도에 휩쓰린다. 그 정상적인 감정 변화의 꼭대기에 생리전 증후군이 자리를 잡는다. 내 경우에 생리전 증후군은 지구성에서 못된 여자애들 모조리 쫓아 내버리고 싶은 욕망에 서로잡혀 착한 여동생과 싸우고 인내심이 많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으로 이어졌다. 나는 차분함을 잃었고 확실히 누구와도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여인으로 성장하는 대부분의 소녀들처럼 매번 주기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점점 더 많은 일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나아졌고 성숙해지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다. 한때는 막연한 부인병으로 히스테리와 같은 범죄로 치부되었지만 생리전 증후군은 아들 실질적인 질정이다. 과거 호르몬이 휘둘리는 또 다른 본보기로 무시당했던 시절로부터 우리는 먼 길을 지나왔다. 수정에 따르면 여성의 약 85%가 어떤 형태라든지 생리전 증후군을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한둔가지 증상으로만 괴로운 논을 잃을 수도 있다 짜증나는 기분 등등등등등등 상당수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불릴 수 있는 행동 변화와 함께 수반된다. 에스테리엔 수치가 높아질 때 주기에서 가장 가입력이 높은 시계와 관련된 여성의 행동은 제 나란적인 관심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짝지기 행동이라고 알고 있다. 짝지 행동. 그러나 생리전 증후군 행동은 정확히 그 반대로 보인다. 프로게스터론 하와락과 관련된 증상들. 신체성의 불편함과 반사회적인 감정, 짜증. 생리전 증후군을 앓는 여성들은 종종 생리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배우자나 환길 같은 남자친구에게 특히 짜증을 느낀 자신을 발견한다. 그냥 나 좀 놔두라고 등등 여기에는 진화의 논리가 존재한다. 우리의 조성 여성이 주기가 여러 번 지나 들어 같은 남성과 격추생이 있는 성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십중팔과 남성이 불임이거나 두 사람이 유전적으로 서로 맞지 않았을 것이다. 생리기간이 다가오다가 생리가 시작되고 몇 달간 그런 상황이 반복된 이후에 결국 조성 여성이 문제의 남성을 거부하고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 여성의 짝이 성관계를 하면서도 매번 임신시키지 못한 점에는 생리기간이 다가오음에 따라 다른 데 같으면 괜찮았을 상대가 용납되지 않아 보일지도 모른다. 시기를 최대한 누릴 수 없을지 몰라도 생리 전 증후군은 확실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매달 힘겹게 그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기간이 며칠 불과하다는 것에 가장 심한 증상은 대체로 일단 생리가 시작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 물론 복부경련과 생리의 열이 보호편적인 위안의 정의는 못되지만 그래도 어떤가 조기의 그 단계에도 나감의 목적이 있다. 생리기간 생리기간은 실제로 여러 호르몬의 수치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조기의 출발을 가리킴에도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임신의 목표든 아니든 우리가 번식의 역을 떠올리는 방식 때문일 것이다. 생리기간은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경우에 생리기간을 앞두고 있을 때 생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일종의 긴장감이 생겨난다. 생리가 시작되어서 실명감을 느끼면 곧 다시 노력해볼 수 있는데도 어쩐지 끝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주요 호르몬의 속고치거나 급락하는 배이란 주기와의 다른 단계와 달리 생리기간은 호르몬의 낮은 수준에서 상당히 꾸준하게 유지된다. 생리기간은 3일에서 5일 동안 지속이 되고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이어진다. 이러한 생리기간의 길이에 다양하면 적절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한데 이런 일부 여성들이 불이 문제를 맞둑 때리는 어디를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생리대를 무상으로 등등 창백한 얼굴로 찜질백을 껴안고 침대로 후퇴하거나 체육시간에 빠져서 벤치에 앉아 있거나 고생하는 파트너에게 바가지를 끓는다거나 해변에서 피해검지된 성인들이 주변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여성들을 당하는 캐리커처에도 불구하고 생리기간 동안의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법한 외적인 행동 변화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른바 맹렬히 속고 튀는 호르몬은 이제 조용해졌고 혹시 감정에 불꽃놀이가 있다고 해도 생리전 증후군은 고생하는 동안에 불이 붙었다가 사그라들었음을 기억하자 복부경련, 두통, 다른 증상들이 분명 짜증날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장실을 좀 더 자주 들락하려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을 뿐 정상적인 생리기간은 대체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평범한 일상이다. 그저 삶인 것이다. 그렇다면 생리기간의 여점이 대체 뭐란 말인가. 자궁병을 따라서 두툼해진 자궁내막 조직이 배반포를 지탱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당신도 알고 있다. 인간들은 영정료 따찌리와 일부 박쥐 종강 생리기간을 지는 포유료 동물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포유동물의 경우에 뒷자렸다가 생리로 떨어져 나오는 자궁내막은 없다. 그 대신에 자궁 내벽과 조직은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만 혈액과 다른 영양분으로 두꺼워진다. 대체로 이치기만 했지만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생리에 대한 한가지 일어난 여성의 치료리 세균과 바이러스 다른 병원기를 옮길지도 모른 나쁜 정제를 배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논란이 많은 진화 생물학자마지 프로피스의 저장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그는 생리적 혈액과 조직을 정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생물학적이로 비효율적인 과정의 여성의 번식체계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매개체를 제거하는 자연의 방식이라는 이론을 펼쳤다. 그러나 칼라미디아 같은 성매개 감염병은 여전히 하나다. 현대 여성이 평생 경험하는 평균 400번 생리 덕분에 성매개 감염이 줄어들었다면 성매개 감염병의 전염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균토성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생리의 원인을 의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매개체를 제거하도록 진화한 종이 왜 불과 몇 분 안 되는 것일까. 생리에 관한 또 다른 이론이 있지만 그것은 치료를 다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자극내막이 두꺼워지는 이유에 더 집중한다. 유승이 임신하지 않았을 때에도 심지어 가장 가입력이 높은 단계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자극내막은 여전히 수정난 척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부풀어 오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비영장료 동물의 영혼에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극내막 조직이 두꺼워지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자극내백이 두꺼워지는 과정이 아마도 생명을 지탱해주는 엄마의 자원 특히 공격적인 배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측했다. 산모와 태아의 갈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인간의 배아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파고들어 매달린다. 동시에 산모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깊이 파고드는 이런 손님에 대한 대비책으로 산모의 몸이 보이는 반응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기 방어와 소형의 견형을 잡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특히 부피가 큰 인간 자극내막을 유지하는 것이 인체로서는 물질대수의 측면에서 너무 고비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언제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에 매달 배출해버린다. 실제로 미시간 대학교 인류학자 베벌리 스트라스먼은 몸이 착상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배란 이후의 단계보다 배란 이전의 단계 동란의 대사율이 7% 낮다고 조정한다. 스트라스먼은 여성이 생리를 통해서 자극내막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6일치에 달하는 연령 소모량을 아낄 수 있다고 예측한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자극내막의 비대와 뒤엎 흐러지는 내막의 탈락 출혈의 인간 대야의 공격적인 특징에 적응하려는 반응이라는 전 증거가 존재하는 것 같다. 생물학적으로는 오로지 잃어버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혈액과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래도 우리 몸의 호르몬은 혈액, 땀, 눈물을 정기적으로 선물하는 것 이외에도 아마도 뭔가 아주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호르몬은 우리 스스로의 생존과 미래 조선의 생존을 보호하고 있다.